에포울티, 김미정, 론입니다. 반갑습니다. 8월 5일 18시 인생 내곡의 두 번째 프로젝트죠. 멀티가 안 돼가 드디어 발매된다고 합니다. 네 이번 곡 멀티가 안 되는 사랑에 빠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반짝이는 설레임 그리고 귀여운 뚝딱거림을 담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과몰입하는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. 네 실제로 이런 달달한 썸의 무드를 가지고 계신 썸, 워너비들,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공감이 많이 될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 멀티가 안 되는 8월 5일 오후 6시 전세계 음원 플랫폼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. 안녕!